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최수빈입니다. 하루가 될 거야.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.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. 안녕 안녕. 나무집 친구들은 별밤을 맛있게 먹었어요. 우와 정말 따끈하고 고소해. 뿅야는 너무 기뻐서 단숨에 친구들 곁으로 내려왔어요. 이게 무슨 냄새야. 벌레는 풀짝 뛰어 달아나버렸어요. 동화책을 되게 오랜만에 읽어본 것 같은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. 이런 프로젝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에게 이렇게 재밌는 동화책을 더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꿈을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 주세요. 구독 꾹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봅시다rs. products 밤에 걸친 달빛도